자 101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먼저 보기를 보시고 블랭크로 가셔서 왼쪽 오른쪽에 bpp라고 수동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엔 부사가 들어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c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102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먼저 abcd 보기를 보시고 블랭크로 가셔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키워드는 오른쪽에 or이 되겠죠? 즉 상관 접속사 either a or b를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b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103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자 먼저 abcd 보기를 보시고요. abcd 품사 문제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키워드는 어디서부터? 쉬 부터 보시면 되겠죠? 쉬 주어, 해주동사. 그럼 뒤에는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명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우 마찬가지 형용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겠죠? 그럼 답은 a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쇼를 떠날 마음이 없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4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자 먼저 abcd 보시면 대명사의 격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문장 구조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문장 구조를 분석을 하셔야 되니까 왼쪽을 보시는데 주어가 나와 있고 수동태의 동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주격 보호로 문장이 완전하게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을 찾아야만 했다. 그리고 문장이 끝나고 오른쪽에 접속사로 새로운 문장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자리가 되겠죠? 즉 부사의 역할이 되겠는데요. 그럼 이 자리는 없어도 되는 부사의 역할인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b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105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abcd 보기를 보시고 품사 문제가 되겠고요.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왼쪽에는 전치사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명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형용사를 고르시면 되고요. 그럼 형용사는 여기서 답은 b번이 되겠죠? 토익 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면 거주하는이라고 해서 b번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a번 같은 경우에는 이 동사의 과거 분사가 되겠는데요. 의미도 되지 않고 문법적으로도 쓰이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거주하는 고객들을 위안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106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먼저 abcd가 모두 전치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치사의 문제가 되겠죠?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왼쪽의 available과 가장 어울려 쓰이는 것을 찾으시면 되는데 이때 available이란 말은 이용 가능한 이란 의미도 있지만 즉 사람이 주로 나온 경우에는 사람이 시간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dentist는 전치사는 필요 없고요. consultation, 상담을 위한 시간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답은 b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7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먼저 abcd를 보시면 품사 문제가 되겠고요.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왼쪽에 sh부터 c까지 동사로 체크하시면 되는데 즉 그녀가 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부사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d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a도 부사가 있지만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답은 d로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c 같은 경우에 보다라고 해서 자동사로 쓰였는데요. 만약에 c 같은 경우가 타동사로 뭐뭐를 보다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에 abcd에 이 자리에 clearness라고 해서 목적어, 즉 명사가 나온 경우에는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즉 분명함을 보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보다이기 때문에 이때 여기 쓰인 c는 자동사가 되겠죠? 목적어가 필요 없는 그래서 답은 d번으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즉 동사가 자동사, 타동사를 모두 쓸 수가 있고 보기에 명사와 부사가 함께 나온 경우에는 해석으로 간단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108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먼저 abcd를 보시면 대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즉 대명사라는 것 자체가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명사가 나온 경우에는 그 앞에 나온 명사를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penny bank라고 해서 이 명사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수 명사를 쓰셔야 되겠죠? 즉 이 자리는 어떠한 복수 명사도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a나 또는 c는 쓸 수가 없고요. 자 그럼 오른쪽을 보시면 새롭게 출시한 온라인 뱅킹 서비스라고 해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소유격 대명사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it's, 답은 d로 체크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09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 모두 품사 문제가 되겠고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왼쪽을 보시면 receive부터 보시면 되겠죠? 동사가 나왔고요. 그럼 d에는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는데 initial 자체가 형용사가 되겠죠? 그럼 형용사 뒤에는 명사를 쓰셔야 되니까 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즉 초기 임무를 받았다가 되겠습니다. 자 110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모두 동사의 변형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왼쪽을 보니까 주어가 나와 있고 동사가 되겠죠? plans. 그럼 그 다음 자리는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는데 목적어 자리에 동사, 동사, 동사 나올 수가 없으니까 답은 투부정사로 답은 d번 즉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자 111번 같은 경우는 a, b, c, d가 일단 품사가 섞여 있는데요. a는 부사, b와 c는 접속사, d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those who 머마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즉 일단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접속사와 부사가 있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를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present, 보여주는 사람들 입장 티켓을 main entrance에서 그리고 나서 will be allowed it 얘가 진짜 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와 동사 하나만 나온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접속사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a와 d 중에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즉 입장 티켓을 보여주는 사람들만 입장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답은 a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2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마찬가지로 동사의 변형 형태가 되겠는데요. 자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왼쪽인 주어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명사, 자 그 다음에 were not passable 이라고 해서 얘가 진짜 동사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관로에서 스트레스를 꾸며주는 문장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분사를 써야 되는데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분사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c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113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를 보시면 a, b, d는 동사의 형태가 되겠고 c는 명사가 되겠죠? 서신 또는 편지와 같은 어휘가 되겠는데요. 자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왼쪽만 보시면 as란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어 즉 명사가 나와줘야 되겠죠? 전명구이기 때문에 그럼 답은 c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4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모두 동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왼쪽에 주어가 가벼운 스무대의 랩탑 컴퓨터가 will be 동사가 될 건데 스퍼바이저 질과 그리고 일반 직원들에게 까지만 보면은 다 나눠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a번으로 체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15번 같은 경우에 a, b, c, d 품사가 섞여 있는데요. 즉 a번 같은 경우에는 부사도 되고 접속사도 됩니다. 꼭 외우시고 b번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가 되겠죠? while과 같은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c번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접속사 모두 쓸 수가 있고 d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나온 단어의 정확한 쓰임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115번 블랭크로 가시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즉 주어 동사가 나오는지 명사가 나오는지 주의하셔야 되겠죠? traffic jam이 나오고요. 교통체증 coast는 동사가 될 수 없겠죠? 교통체증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관계로 보실 때는 이 자리는 비동사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뭐 r이나 war 같은 비동사가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얘는 pp 과거 분사로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사고로 인해 약이 된 traffic jam, 교통체증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전치사를 쓰셔야 되고요. 그럼 답은 c 아니면 d가 되겠는데 해석상 교통체증 때문에 그 주체자들은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답은 d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116번 같은 경우는 a, b, c, d가 모두 동사로 구성되어 있어서 동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왼쪽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 데일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여러 가지의 short story가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니까 high school student, 고등학교 학생들에 의해서 쓰여진 여러 개의 짧은 스토리를 표현한 것 아니고 말한 것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comply with 으로 쓰이는 게 되겠죠. 따르다, 준수하다라는 뜻입니다. compile과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출판하다, 출간하다가 가장 가깝겠죠. 그래서 답은 d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7번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으면 3초 문제가 되겠는데요. 즉, a, b, c, d가 일단 부사가 구성되어 있고 블랭크로 가셔서 have, yet, to를 알고 계시면 바로 b번으로 찍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have, yet, to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인데요. 자, 그럼 이 문장을 잠깐 해석을 해보면은 이 회사의 파산에 관한 소문이 이미 퍼졌음에도 불구하고가 되겠죠. 모든 사업 분야에 회사는 아직 confirmation, 확인을 주지 않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정확하게 비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18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모두 형용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형용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이 형용사가 수직하는 명사와의 관계를 보시면 얘가 수정 또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임대 계약서에 어떠한 조정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가파른 조정이나 또는 사실상의 조정 얘는 어떤 사실이 정말 틀림없이 사실이다 라고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꺼려지는 조정이 아니라 상당한 수정상이 만들어졌다가 되겠습니다. 즉 아파트가 세입자에 의해서 재임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정도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19번 같은 경우에는 abc를 보시면 문법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3초 문제로 다뤘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블랭크로 가시고 왼쪽에 before이 나와 있고요. before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겠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더 라는 정관사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즉, 더 로 이루어진 명사 표현이 나와 있고 전치사고는 날리시면 되고요. 즉, 왼쪽인 전치사 그리고 오른쪽에 관사로 이렇게 명사가 나오는 경우에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동명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b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 120번 같은 경우에 블랭크로 가시고 왼쪽부터 보시면 이 에어컨디셔닝 제품은 팔린다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30개국 이상에서 팔리겠죠. 그래서 답은 in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21번 같은 경우에는 부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하시는데 매니저는 결정했다 받아들이기로 스폰서쉽 제안을 그럼 이 사실이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답은 궁극적으로 결국이라고 하는 C번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22번 보시면 A, B, C는 일단 접속사와 부사 전치사가 섞여 있죠. A, B 접속사 C는 부사 그 다음 D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동사 또는 명사에 주의하면서 문제를 푸시는데 블랭크로 가셔서 Renovation Work 주어가 되겠고요. 전치사고 관로하시고 자, 보수공사가 끝이 났다 그러니까 접속사를 쓰는데 보수공사가 끝이 났다 직원들은 자, 중요한 건 동사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니까 이 자리는 원인과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A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즉, 보수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직원들은 돌아갈 수 있다로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123번을 보시면 A, B, C 모두 같은 분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해석을 하는데 몇몇 온라인 강좌들은 대학교에서 제공이 되는 자, 이 강좌들은 특히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해서 고안되었겠죠. 답은 디자인 답 C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 124번은 A, B, C, D가 모두 명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명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이 자리는 형용사가 소식하는 명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의 관계를 보는데 세부적인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류부서로부터의 이 세부적인 명사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을 사용하는 것은 회사가 전력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럼 즉, 그 내용을 제안한 게 되겠죠. 물류회사의 세부적인 제안서에 따르면 답은 A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25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모두 같은 동사로 이루어져 있고 뭔가 CG 문제처럼 생겼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결정하는 키워드는 블랭크 위에 suggest가 되겠죠. 제가 영상에서 3초 문제로 다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회의 몇몇 회원들은 제안을 했는데 즉, 이 회사의 인수가 연기되어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겠죠. 그럼 뭐뭐 해야 한다기 때문에 우리가 조동사 should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석상 인수가 연기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도 전치사구로 목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능동을 쓸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should가 생략이 된 should be postponed 즉, 비번으로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26번은 A, B, C, D가 동사의 변형 형태 그리고 CG 문제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같이 보시는데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쓰레기 분리 정책은 이었다. 중요한 법령 ordinance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외우시고요. 법령이었습니다. 그 다음 대절부터가 이를 수식을 하고 정부가 주어 그 다음 자리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A는 올 수가 없고 B, C, D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government 같은 경우에 3층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C는 쓸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정부가 썩지 않는 쓰레기를 reduce, 제거하기 위해서 시행했었던 정책이었다가 되겠죠. 시제 맞춰주시면 답은 D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127번 같은 경우에는 ABCD를 보시면 문법 문제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이 문제는 오른쪽에 셰프 만 보시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즉, 직업에 지원을 한 셰프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고요. 문제 풀 때는 자, 셰프이라는 것은 사람 명사이기 때문에 가산명사가 되겠죠. 즉, 셀 수 있는 명사인데 단수 형태로 왔다 라는 게 키워드가 되겠고요. 자, A번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 명사만 올 수가 있고 little은 불가산명사 즉, 셀 수 없는 명사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복수명사라고 외우고 있죠. 즉, 셀 수 있는 명사라면은 반드시 복수명사를 쓰셔야 되고 물론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셀 수 없는 명사가 온다는 거 자, 그런데 any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둘 다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수 복수 다 올 수가 있다. 자, 그럼 이 자리는 셰프가 나왔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것은 any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any가 답으로 자주 나오는 편이다 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any가 이렇게 긍전문에서 쓰인 경우에는 어떤 뭐뭐라도 라고 해석이 돼서 모두 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이곳에 지원하는 어떠한 셰프라도 적어도 5년의 경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정도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28번은 ABCD가 모두 명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명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그럼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의 키워드는 limited budget 정도가 되겠고요. 즉, 한정된 예산이 되겠는데요. 한정된 예산으로 일을 하는 이 재봉사 틀은 실크하우스에 갑니다. 뭔가 돈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재봉 물품들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답은 C번으로 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비용 또는 뭐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129번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보시면 어휘 문제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블랭크로 가시고 왼쪽부터 먼저 해석을 하시면요. 직원들 어떤 직원들이냐면 자리를 비우는 직원들인데 어떤 기간인데 뭔가 장기간 동안 이라는 의미가 와야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 뭔가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데 우리 B번의 Expand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확장되는 것과 연결을 쓸 수가 있고 D번의 Extend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D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0번 같은 경우에 ABCD 보기를 보시면 뭔가 문법 문제 저런 보이고요. 그리고 약간의 해석도 필요하고 이 문제는 또 표현을 알고 계신 분들은 더 빨리 문제를 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해석을 해주시면 몇몇의 선임 직원들은 인사부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사람을 도와준다. 지원자들을 평가할 때 까지에서 문장이 완전하게 끝났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오른쪽에 necessary라는 형용사를 달고 themselves는 쓸 수가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 쓸 수가 없고 그럼 답은 필요할 때마다 도와준다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C번으로 whenever 쓰시면 되고요. 즉, whenever it is necessary에서 it is 생략해서 whenever necessary when necessary if necessary 처럼 많이 쓰이니까 그 표현 자체를 외워주시면 문제 풀 때 더 쉽게 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